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하루 보내세요. 오늘 하루 보내세요. 치킨 먹어야지. 떡볶이 있어. 라면 손. 여기 야경 보니까 크리스마스 생각나지 않니?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면 뭐야? 크리스마스면 떡볶이죠. 아니 크리스마스면 캐롤이지. 크리스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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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죄송합니다. 왜냐면은. 지금 일하고 야근하고. 야근을 보면서. 로맨틱하게 불러볼까요? 고요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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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. 스키장 가고 싶다. 스키장 가고 싶다. 어쨌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고요앤마. 고요앤마.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